경기도지사 남경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지사 남경필입니다. 최근 5년간 경기도의 포털 발생 건수는 연평균 2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민들의 인적, 물적 피해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경기도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로, 환경, 실시간 분석 시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민간 내비게이션 기업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도내 도로의 노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도로의 위험지역을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도민들과 함께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도민들께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 인적, 물적 피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상황실입니다. 지금 새마을초등학교 정문합 추동로 124번길에 긴급 파손 예상 지점 발생하였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